아니 진짜 당연히 사우나면 계란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, 인간적으로? 당연하지 않아. 계란 쓰고 할 수도 있잖아. 난 계란 알루도 있어. 근데 왜 나만 먹는데 계란 먹어야 돼? 그거는 라면의... 계노잼 냉면자진 안 먹어. 나 냉면자진 안 먹어. 겹찌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. 사우나 왔잖아. 길가마 사우나 저기 들어와서 가장 오래 참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해서 그 날짜를 다 하잖아. 난 원래 게이로 모르는 사람이야. 나는 프로략 좋아했어. 신이 불렀고 계속... 나는 원래는 아이스방을 해본 거 같아. 근데 너네를 위해서 한 번 해볼게. 쫄았어? 밑밥 까른 거야? 쫀 건 아니고? 지훈이 자 쫄았어, 부러워. 저러면 왜 쫀 건 안 돼? 74만 명은 뭐야? 잘 때 보일러 74만 명은. 남자는 한 100도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가. 아유, 길을 몰라요. 수가 있잖아. 원래 여기다 볼 묻혀서 오는 거 아니야? 난 네가 갖고 온 게 담나 닦아주려고 갖고 온 거야. 야 근데 우리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? 여기 아이스방 아니야? 그런 거 아닌데? 진짜 100도 정도 가야 돼. 난 진짜 집에서 이렇게 하고자. 보일러 비 많이 나오겠다. 아... 본격적으로 사우나 시작. 너는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지? 난 땀이 안 나. 난 땀 수련도 안 나. 땀이 안 나. 미스 피부야? 미안해. 나 원래 물광피부여서 원래 이래. 피부가 좋아. 야 얘 봐봐. 땀 벌벌 흘리고 있네, 이거 봐. 난 아무렇지도 않잖아. 응, 어디야. 난 아무렇지도 않아. 나 지금 집에 택배가 어때? 가봐야 될 거 같아. 야 너도 적당히 하나 나가라. 아 이건 아니야. 아니 뭐. 재난 저존심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. 그런 거 아닌데? 진짜 100도 정도는 가야 돼. 잠깐만. 죽은 거 아니야? 괜찮으세요? 왔어? 뭘 끝까지 이러고 힘든 거야? 잠시만. 난 진짜 집에서 일해. 왜 이렇게 뭐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요? 난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. 네가 이거 얘기했잖아. 야 나 나갈래? 간다. 야 나 진짜 문... 여보세요? 나 전화 와가지고 잠깐만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맛있습니다. 다 드리겠습니다, 이제. 아님, 빨리 많이 드세요. 아, 아, 아. 오케이. 손으로 드리겠습니다. 자리에 앉아, 자리에 앉아. 얘들아. 추출하구나? 계란을. 응? 아, 계란. 응. 아니 뭐. 계란. 시. 계란. 말을 끝까지 하세요. 글자. 계란 20개랑. 핫바. 만두. 핫단 거 있잖아? 계란 20개요? 30개. 돈을 줘야지. 자, 핫따라. 막내. 막내야. 예, 형님. 계란 30개랑. 핫바랑. 만두랑. 잡다한 것 있잖아? 나는? 식혜. 잡다한 것들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. 형님한테 여쭤봐도 될 수 있겠습니까, 형님? 들어가겠습니다. 형님 말씀하실 때 만두 30개. 가 아니고요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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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다한 것들이 뭐죠? 잡다한 것들이랑. 예. 생각났지? 와우. 잡다한 것들이랑. 예. 생각났어? 아, 예. 오늘 나 돈 좀 뽑아왔어. 뚝배기. 오, 야. 10만 원 주면 어떡하냐. 2만 원만 반납해. 2만 원만 반납해. 아니, 나는 돈이 없어요. 네, 2만 원 반납하겠습니다. 와우. 갔따. 아, 형님들. 음식 왔습니다. 야. 저희가 갑상구라고 했었잖아요. 제가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. 비오는 날에 딱 쓰시고. 자유사탕도 많거든요. 잘했죠, 형님. 칭찬해주세요. 아유, 잘했어. 감사합니다. 형님. 왜 하지? 막내가. 자, 먹자. 예. 게임하러 왔음. 게임하는 김에 저희 소유종이 다시 한번 하는 거 어떻습니까? 둘째 형님. 저도 피차할 일 아닌데, 형님. 하는 김에 또 재미나게. 소유종이? 아, 어떡해.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때려봤습니다. 어떻게 해야 돼? 이제 뒤로 가봐, 뒤로 가봐. 잠깐만, 잠깐만. 나 보여줄게, 보여줄게.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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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여줄게 있다니까. 너무 멋있다고. 에잇. 에잇. 아니, 저. 걷는데도 다리 아파? 아, 뭐야. 괜찮으십니까? VIP적으로 보시겠습니다. 할인은 하루같은데, 알겠습니다. 막내야, 왜 저렇게 눈치 없지? 꼬져봐. 죄송해요. 꼬져라 하셔봤어요. 제가 제대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. 그러시면 얘기하지 못하겠느냐. 똑바로 해. 말하고 싶은 게 좋습니다. 마사지를 발만 받지. 여기 어깨랑 팔뚝이 좀 심심할 것 같아요. 둘째야, 마사지션 부탁해요. 알겠습니다, 고객님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막내야,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래? 여기 있어봐, 말씀하십시오. 그냥 막 들어주십시오. 개색. 어, 어깨 주물러봐. 막내가 도망갔다. 마음의 조사 뭐해? 나 얘 잠깐, 힘들어서 시작했는데 노래 부르거든요. 하이라이트 부모인데, 들어가서 팁통수. 셋, 둘, 하나, 둘, 셋. 이게 뭐해? 나와. 용택이 변가, 이 자식이. 뭐지? 말을, 말을 해줘야지. 개X끼들아. 개X끼들아. 아, 예, 예, 예. 켜드라, 켜드라, 켜장이. 켜장이, 켜장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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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잼, 돌잼, 돌잼. 갑올라, 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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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.